며칠 전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 나온 거 봤어? 기업들 잔뜩 나오던데 100개인가? 유명한 곳들도 있고, 처음 보는 곳도 있고, 다양하더라. 그니까. 아무래도 다양한 지수들을 통합해서 만들다 보니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들도 나온 것 같더라고. 근데 갑자기 이건 왜 나온 거야? 한국거래소에서 기업가치를 증진시켜 증시를 부양하고 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. 향후에는 이지수와 연계된 ETF도 출시한다고 하더라. ETF? 지난번에 얘기해줬던 거잖아? 기억하는구나. 맞아.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변경한다고 하니 해마다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.